야 제발 저리 좀 비켜 내 앞에 돌 좀 치워 화단 돌 치우라고 지옥 홀 지옥 홀 더 더라더 다 더라더 옷 꺼 못잡는다 잡는다 에헤돈 고마워 깡파랑 타격만 써야되네 그러면 되지 연소 넌 이미 죽어있다 넌 살아있다 아이스크림 빨리 와와 찬호가 찬호 펜홍 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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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툴 미치우우 아우 뚱땡이째 재물? 재물 어디갔음? 재물 지불?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육강정 잡았을거 같은데 안에 가지 나쁜놈아 적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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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트로베롬 왜 이러냐니 맨날 그런데 강화왜함 근데 재물 강화하긴 해야 되는데 힐레를 도장이나 뭐? 검 힐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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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즈사실 없어요 체력 다 털렸네 끈복과 쥐 두변 뭐 고맙다 정말 고마워요 역시 탑클래스 디자이너야 아무도 하는게 아닙니다 포션 좀 천천히 쓸걸 전경기 사혈 화형 아이스크림 사이러 자신 쓰고자 없는게 나왔나 아이스크림 사이러스 아이스크림 사이러스 아이스크림 사이러스 아이스크림 사이러스 아 뭐가 안나오네 근데 재물원툴 재물원툴이면 평소 아이언클래드와 다를게 없군 디펙트는 툴이 없음 금속화 제로둘 아 뭐 안나오네 파워 안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설액이 캐릭터 이펙트 얘기 아닙니다 아 켈그켈 제물 앵노 아 이거 약한데 지금 주사 잡을 수 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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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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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단강 건널뻔했네. 니 마 그 강을 건너지마오. 뭐고? 왕금 카드. 오션벨트. 복제물. 아니? 복제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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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. 복제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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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박 독박 아악 까먹고 눌렀는데 저정도면 괜찮은것 같기도하고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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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을 저렇게 많이 썼는데 바리케이드를 못 뽑았네 자신으로 빛 채워서 재물을 쓴다 필요한 카드 너무 많고 임마 나한테 힘 1주려고 저런 노력을 할 줄이야 미세먼지 팁 신성은 소멸 더미도 강화한다 경로 갱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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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 드디어 마참 내 파이마리 진끈 소돌 진끈 애매하지 않나 오우 마이 갓 죽을 때 우후 마이 갓 아우씨 음 음 마토쿰 아이고 이거지 사시는 신이다 생각해보니까 사신 원문이 리기퍼였나 그럼 부지 음 음 발굴사 신했어야겠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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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다쳐는 체력 다시 채우기 음 음 직접 채운 체력 아 해내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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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이 세 장이어도 뽑아야 뽑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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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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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 잼구함 잼구함 비밀기술 재물 병발이 병포감 요정까비 이딴건만 줘 가미 야호 울룰 가미 서순 자신보험 음... 골조 끝나네 끝났스 끝났스 승슈 끝났다에 주어는 없으니까 내가 끝났을 수도 있는거 아닐까 insult 손 왕 veins 아리더 사시니 또 끝매면은 그래도 이기긴 한듯 칠 수가 없지 순수아무고토하남 아무고토 히토리 와 풀피다 풀피로 심지 않겠네 싸서 얼음캐리어 이렇게 좋은 얼음을 다루는 디펙트는 얼마나 강력할까 이렇게 좋은 얼음캐리어 이렇게 좋은 얼음캐리어 이렇게 좋은 얼음캐리어